나는 젊은 젊은거 아니야 오늘 어르신은 점점 새카면 졌는데요? 얼굴은 번덜번더 하거든 나는 나이마리 겁이 한 게 없어 어린아이도 못 잊어 아버지의 몸이 그렇게 깨서 나는 젊은거 아니야 아니 지금 어르신 얼굴이요 가까이서 보면 어린애처럼 뽀얗다니요 엄청 좋아지셨다니요 참 나 젊은 사람은 환영해가지고 아주 젊은 사람보다 피부가 더 좋아요 지금 봄은요 아비도 여름이 잘 올라왔다니요 그러니까 며칠 계시다가 또 내려가셔서 한 달 있다가 올라오시고 그래야 돼요 어르신 꼭 코 닦으세요 이 문화에 콧물이 아니라 아비도 진짜 뭐하냐 그래야지 여기 혼자 계시면요 몸이 안 좋아져요 아니 뭐 내려가지든 내려가게 해지든 또 심심하면 한번 쓱 올라와서 며칠 있다가 내려가시고 그러면 되지 젊은 사람은 가서 그 싸우집에 가서 세뇌 먹었어요 우리 잡고 기록을 못 잤다니까 그거 못 잤다 그래서 그 날 가서 세뇌 먹었어요 그래서 뭐 세뇌가 오고 그래 뭐 저는 일어나서 이만 먹여가지고 그 말달이 서울에 교사로 있거든 아버지 생일과 의왕을 해봤다니 돈을 10만원 부챘다니 때문에 돈을 받았더라구 형 어 오 어 가가서 우리 손자도 이제 부산 한국에 두행이 사는게 아 아시아 이만 부챘어 아 thinking 부산 부챘고 내가 돈 사라지 없잖아 입학은 주bank Parker 그럼 구원 가는 기회야 아파트는 경로당이 없죠? 경로당은 다 있죠 아파트도 경로당이 있습니까? 경로당이 가면 남한 사람 사회 분야 한다고 나는 거주 안 되니까 신하수 경로당, 노인들 모인 데 다 있어요 그러고 가면 다 가자면 잠시 내야 돼 경로당이 이제 남한 사람 입장을 하려면 둘이 한 병 사오고 아주 다 이래야 소무색은 나가면 내려가면 소무색 남기라고 같이 어울리려면 그런 거 해야 된다고 경로당이 그렇게 하면 거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어디 가면 돈이 돈이 쌓여야 돼 안 돼 옛날하고 틀리 경로당도 뭐 그 베리 났다고 하면 경로당 주문해서 소무색을 받아가 아니지 뭐가 얘기해? 딱 정상이지 그렇죠 그 돈 맨날 얻어만 먹을 수 없잖아 이거 정상 밤새 주렸냐 그 막 여고한테 만나서 주렸냐 안 돼 눈치 보이지 이 사람은 계속 안 돼 다른 게 누가 챙겨서 내가 돈을 울리는 거야 세상에 요즘은 그런 거 같아요 돈이 낫게 야 막힘이 돼 뭐 만두도 해 먹고 경로당에서 뭐 좋지 만두도 해 먹고 국수도 썰고 국수도 썰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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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할머니 뭐 뭐 좀 글자 먹으면 돈 달라고 그래 돈 2만이 사면 지금 가서 같이 시켜서 먹고 그래 그럼 좋죠 돈이 날개야 길이 사는게 돈이 날개 돈이 날개라고요 돈다 이게 예전에 남자면 돈 안 쓰면 안 돼 맞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좋았습니다 돈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막 써야 돼 저리 가면 돈만 하루에 많이 하고 여부에 가면 돈 2만 사면 막 찍은더 그러니까 이번 대로와 무슨 문에 와 사용하는게 돈을 낳고 아 일부러 돈 쓰면 데리러 온다고요 안 데리러 가서 만 맞서는다 돈 안 쓰면 안 데리러 오죠 안 데리러 오지 돈 안 쓰면 안 데리러 오고 돈 쓰면 데리러 오고 그래 돈을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 어르신들은 술을 많이 안 잡으시더라고 요즘 어른들은 안 먹자면 지금 직장 다른 사람 술을 안 먹어요 그 기름집 우리가 또 예정하는 건데 그때 갔던 그 기름집이요? 그 할머니, 그 아주머니는 어르신 잘 아시더구먼 그래서 기름을 짜놓고 가라하니 그 기름을 짜서 갔다 오더라고 잘 아시더구먼 그 집에 그때 어르신하고 저하고 갔다 오고는 안 가셨죠? 그러면 잘 안 되겠어 기름집에 안 가셨죠? 기름 안 짜니까 안 가 그 아주머니 사람이 좋으시던데? 아주머니가 좋으시던데? 아주머니가 좋으시던데? 이만 삼낫대 자주머니는 사는 호주가 돈 벌을 하는 그런 거 나 마산하니 그 기름을 해가지고 아휴 그전 어디 가나 다 돈이니까 뭐 그래서 가면 직업 산다 오명천자가 내버려 어디 가나 다 돈이니까 뭐 그래서 그 사람 여자가 손을 빠져가지고 다 가져가 데다 드노잖아 그 전 어른 내가 그 파솔을 이런덜 그도 나던 양들아 기름이 아니라 이랬고 계속 오는 건가 예정이 낳았다 아멘